안녕하세요. 분양하는 양거정입니다. 안산 선부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합니다. 방이 4개, 화장실이 2개, 베란다가 1개, 펜트리가 1개인 포룽 빌라로 식구가 많거나 넓은 집을 찾으시는 분들은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달미역에서 가장 가까운 빌라로 달미역공원 바로 옆에 있어 달미역까지 도구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버스 정류장도 가까워서 버스로 출퇴근하기도 쉬우며 서안산 IC가 인접해 있어 자차로 이동하기도 편합니다. 초, 중, 고등학교까지 통학하기가 편하며 정지공원이 가까워서 걸어서 운동하기 좋아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이 가능한데요. 주변에 편의시설이 형성되어 있어 생활하기도 좋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일자로 연결된 구조로 거실이 굉장히 넓은데요. 쭉 뻗어있는 거실 끝에는 앞이 탁 트여 있어 막힘이 없습니다. 세련된 주방은 수납공간이 많아서 실용적인데요.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원목 식탁까지 따로 제공됩니다. 넓은 팬트리 공간까지 갖추어져 있는데요. 시스템 선반이 설치되어 있어 활용도가 높으며 수도시설이 되어 있어 세탁기를 설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싱글 침대를 배치하기 좋은 작은 방과 넉넉한 중간방, 큰 안방까지 포롱구조로 궁금한 점이나 방문 예약은 전화로 문의주세요. 싱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싱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